레이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자기소개 페이지 만들 때 원페이지로 끝내기도 했지만 여러 페이지로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정적인 페이지다라고 하는데 그 정적인 페이지들 여러 개를 레이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케일폴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히 저희 루비 수업할 때 했었던 전화번호 만들기를 웹버전으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스케일폴드는 레이즈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스크립트이고요. 이건 실제 개발할 때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스케일폴드 반전 자동화된 기능을 쓰지 않고 기본 원리부터 차곡차곡 하나둘 다시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전에 레이즈가 어떤 식으로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스케일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한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C9에 접속해서 저희가 커스텀 템플릿으로 생성하던 프로젝트를 이번에 루비 템플릿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9에 오셔서 크레이터 뉴 워크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레이즈 튜토리얼,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해주셔도 되고요. 퍼블릭으로 맞추고 루비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템플릿을 선택하는 순간 원래 개발용 컴퓨터에서는 레이즈 뉴,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서 레이즈 뼈대 코드를 생성해주게 되는데요. 템플릿을 선택하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 명령어를 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게 완료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이 화면이 뜨면 잘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건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죠. 런 프로젝트.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고 얘는 처음 프로젝트 생성됐을 때 한 번만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를 끌 때는 이제 미리 보기를 끌 때는 스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괄어로 표현된 이 시간표 찍힌 이것까지 세 개가 다 뜨면 켜진 거고요. 위에 올려보시면 이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줘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링크고요. 새 탭을 띄운 다음에 이 주소를 커맨드시나 컨트롤시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은 다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웰컴 오브드 하면 레이즈 프로젝트가 제대로 세팅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 두 개로 준비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 켜진 터미널 창은 두고 첫 번째 있던 기본 배치 터미널 창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가 정적인 뷰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스크립트 명령가 있습니다. 일단 저기에 나온 대로 레이즈 G 컨트롤러 그리고 홈이라는 컨트롤러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명령어 친 것만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요. 앱 폴더에 컨트롤러스 폴더에 홈 컨트롤러 파일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앱의 뷰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와 헬퍼, 에셋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한번 만들어진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있는 폴더를 클릭하고 컨트롤러 폴더 클릭하면 홈 컨트롤러 아이디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뷰 폴더도 열어보시면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고 폴더가 하나 생겼고 거기엔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적인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요. 일단 컨트롤러 파일을 여셔가지고 여기에 엔터 치고 def index라고 쳐줍니다. 여기에는 이거는 def라는 건 루비에서 함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전 지난 루비 수업 때 함수를 다루진 않았는데 일단 def와 end 이 코드블럭 사이에 어떤 이제 웹서비스가 기능하는 동작하는 코드들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라는 액션을 만들어 준 거고 여기 앞으로 내용들을 채울 건데 이렇게 엔터로 비워주시면 되고요. 커맨드 S나 컨트롤 S에서 또는 여기에 세이브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에서 홈 디렉토리 안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인덱스 액션에 이름 지었던 것처럼 인덱스 점 html 까지 하면 저희가 보통 자기소개 페이지 만들었을 때 첫 페이지였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점 하고 이 아이디 파일을 더 이 아이디라는 확장자를 더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컨트롤러의 액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무 내용이 없겠죠. 여기에 h1에서 hello world라는 그 html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과정은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을 만들어 줬고 두 번째 과정은 뷰 폴더에 홈 폴더에 컨트롤러 이름과 같은 홈 폴더에 인덱스라는 액션과 같은 html.erb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컨피그에서 louds.ib 파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루비 주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do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고 저 노트에 보면 게시 뭐다 포스트가 뭐다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get 방식의 슬러시라는 주소로 오는 애는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으로 이어준다 라고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이 뜻은 이 슬러시 혼자 있으면 도메인하고 그냥 뭐 네이버 닷컴이라고 친 그 상태고요. 네이버 닷컴이라고 친 이 주소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도메인은 여기 raiseTutorial.cycid.cline.io 여기에 슬러시 붙인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고요. 슬러시 붙인 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뒤에 슬러시 붙으면 그냥 똑같이 네이버가 뜨죠. 그 주소 규칙 슬러시만 붙인 상태를 홈의 인덱스로 이어붙인다. 라는 걸 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저장을 했으면 워크스페이스에 홈을 띄워봤더니 약간 웰컴우보드 대신 헬로월드라는 우리같이 그 화면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뷰파일이 왜 html이 아니고 erb가 붙느냐 하면 erb는 인베디드 루비의 약자고요. 아까 뷰파일을 그 뷰의 홈의 인덱스.html.erb를 열어보시면 이건 단순히 html 문서가 아니라 이 속에 루비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루비코드를 먼저 해석해서 html 파일로 변환한 후에 우리 크롬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꺽쇠하고 퍼센트 html은 꺽쇠 퍼센트가 없죠. 그리고 는 해준 다음에 1 더하기 3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꺽쇠와 퍼센트와 꺽쇠 퍼센트 닿는 거는 마치 html 태그처럼 쓰는 거고요. 이 속은 루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equal은 이 화면에 추력을 해주겠다. 정확히는 html 문서에 이 우측에 있는 루비코드의 결과 값을 이 문자 그대로 찍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1 더하기 3의 결과인 4가 찍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는 hello 라고 저장해주시고 다시 실행하면 4와 hello가 찍힙니다. 지금 여기 엔터를 치진 않았는데 엔터를 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이어서 나오죠.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4와 hello가 그대로 엔터 쳐진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html에서는 이게 그대로 해석이 안 되고 모든 계획과 띄어쓰기 여러 개는 띄어쓰기 하나로 4띄고 hello로 변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또 추가하고 싶다면 홈 컨트롤러에다가 새로운 액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 홈 컨트롤러라고 크게 쌓여져 있는 것 속에 인덱스라는 액션을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def.about 액션을 만들고 인덱스로 해서 또 뭐 어떤 특별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하나의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뷰를 만들어주려면 뷰 폴더에 홈 폴더에 about.html.erb 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h1 a를 about이라는 걸 뷰 화면을 꾸며주고요. 아마 이 상태에서 슬러시 뭐 about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뭐 no route matches 갯 방식으로 about 조소 규칙에 맞는 게 없다라고 뜨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 번째로 해줘야 될 컨피규의 route.id를 수정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치고 그냥 슬러시만 했을 때 즉 홈페이지 사이트의 첫 페이지죠. 그때는 홈의 인덱스로 이어준다라는 route 규칙을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도메인 이후에 슬러시 이후에 about이라는 주소를 치면 홈 컨트롤러의 about 액션으로 이어준다라고 주소 규칙을 정해주겠습니다. 이거 저장을 꼭 하시고 반드시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about이라는 우리 도메인 슬러시 about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면 방금 만들었던 about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이름들 즉 액션 이름들을 더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고요. 해당하는 뷰 파일을 만들어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 세 번째로 반드시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html 코드에 뭐 html 열고 닫고 그리고 바디 태그 헤드 태그 그런 게 안 들어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뷰스에 홈 폴더가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열어보면 우리가 익숙하던 그 html 전체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 틀을 잡아주는 거고 이쪽에 이 루비 코드를 쓸 수 있다던 그 꺽쇠와 퍼센트 등 y i i e r i e r 이iceless buck. 이 코드 하나가 이 각각의 뷰해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에 일드 대신 치환해서 보여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메뉴를 만드는 거일텐데요. a 태그에 hrf 주소로 가는 걸 홈이다 라고 정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태그에 hrf about 페이지에 가는 걸 about이라고 정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새로고침 해보시면 방금 만든 홈과 어바웃이 만들어지게 됐죠. 홈과 어바웃 이렇게 해서 쉽게 메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들을 여러 개 더 생성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a 태그들을 이 모든 뷰의 상단에다가 다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메뉴 하나 수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액션들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5개였다 하면 그 5개 파일을 다 전부 열어서 메뉴를 수정해줘야 될 겁니다.